안녕하세요.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장미란입니다.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무거움에서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. 염려해 주시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에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장미란 차관님 축하드리고요. 특히 오랫동안 선수 생활도 하셨고 체육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장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기대도 큽니다. 앞으로 2차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회하고도 우리 상임위하고도 원활하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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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